안녕하세요. 퓨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트라이앵글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트라이앵글 툴이 나타납니다. 단축키는 6키입니다. 다른 쉐입 툴을 단축키로 선택하려면 Shift-U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쉐입 툴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를 클릭 드래그하여 원하는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클릭 드래그 한 후에 Shift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컨트롤을 조절해서 둥근 모서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쉐입을 만든 후에도 바운딩 박스의 핸들을 조절해서 회전이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를 클릭하면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창이 열리는데요. 값을 입력하여 원하는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퀄레터러를 체크하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모서리 반경을 지정합니다. 프롬센터를 체크하면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삼각형을 만든 후에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 옥션과 우측 프로퍼티 패널은 포토샵 TL 16-1강 쉐입툴 영상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쉐입툴에 대한 공통적인 기본 사용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포토샵 TL 16-1강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포토샵 TL 16-1강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전제하에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죠. 사각형을 만들고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로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 앵커 포인트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레귤러 패스로 변환할 것인지를 묻는 창이 뜨는데요. 예스 합니다. 이제 패스가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원하는 지점에 패스를 놓고 클릭하면 패스가 완성됩니다. 직각 삼각형 쉐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앵커 포인트 핸들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펜툴을 이용하여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쉐입을 선택합니다. 아직 펜툴을 배우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펜툴은 포토샵 TL 17-1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직각 삼각형 쉐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트로크에 색상이 없는 쉐입입니다. 프로퍼티 패널에서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쉐입의 가장자리에 페더를 넣을 수 있습니다. 댄서티는 마스크, 즉 모양 자체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댄서티가 낮아지면 마스크, 즉 모양 자체가 희미해지면서 필 색상만 남게 됩니다. 댄서티를 높이면 마스크, 즉 모양 자체가 선명해지면서 도형이 나타납니다. 스트로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댄서티를 낮추면 좀 전과는 달리 스트로크 색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필이 있는데요. 이것은 쉐입의 필, 즉 쉐입의 채원진 색상의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필 색상만 없어졌죠. 오페서티는 도형과 색상 모두의 불투명도를 같이 조절합니다. 지난 시간에 패스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작업을 단축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쉐입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모양을 만들고 나서 Shift키를 누르면 포인터에 플러스 아이콘이 생기면서 Combine Shape 모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쉐입을 만들면 현재 쉐입에 새로 만든 쉐입이 결합됩니다. 패스 작업은 현재 쉐입 레이어에서 이루어집니다. Alt를 누르면 포인터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Subtract Front Shape 모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쉐입을 만들면 현재 쉐입에서 새로 만든 쉐입이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쉐입 레이어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hift Alt를 누르면 곡선 기후가 생기면서 Intersect Shape Area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면 모양이 서로 교차되는 영역만 표시됩니다. 패스 작업 후에도 패스 셀렉션 툴로 모양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작업한 모양을 하나의 패스로 만들려면 전체 모양을 선택한 후에 패스 작업에서 Merge Shape Components를 선택하면 됩니다. Regular Path로 변환할 것인가를 묻는데요. 예사입니다. 그러면 작업한 모양이 하나의 패스로 된 쉐입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Triangle Tool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